새벽 4일 중서부 지역에 살짝 눈구름이 지나면서 이들 저기 하얀 눈이 내려앉았는데요. 지금은 대부분 다 그쳤고요. 내린 눈이 얼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들 있어서 오늘 아침 조심히 이동하셔야 겠습니다. 아침 추위는 어제보다 덜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3.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높게 출발합니다. 낮이 되면 북쪽에서 다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경기와 강원, 충북과 전북, 대구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오늘 영서와 경기 남부, 충북 지역에서는 종일 먼지가 쌓여 있겠습니다. 내일은 충남 서해안과 전남 서해안의 오전에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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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